여름 더위 먹었을 때. 너무 좋죠. 더위 먹었을 때 먹으면 딱일 것 같은데요. 정말 좋죠. 안녕하세요. 요리 연구가 이보은입니다. 보자기님들 안녕하셨습니까. 더위에 어떻게 지내시나요. 오늘 제가 보자기님들한테 특별한 김치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거 담아서 뜨끈하게 칼국수 끓여가지고 척척 얹어드시는 아주 맛있는 김치인데요. 바로 상추김치 준비를 했습니다. 보통 상추김치 하면 상추 겉절이 얘기하나 하시는데 아닙니다. 상추김치입니다. 바로 어떤 상추냐. 요렇게 대공이 있는 꽃대상추입니다. 우리가 보통 요거 가지고 포기상추라고 하죠. 이 포기상추는 요거 고대로 절임하고 고대로 먹는 상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이 없습니다. 바로 만드시기만 하면 돼요. 요거는요. 아무래도 꽃대기 때문에 꽃대 있는 그대로 흐르는 물에 요렇게 벌려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요. 물기를 뺄 때는 요렇게 세워서 물기 빼주시면 되겠어요. 요렇게 해서 다 준비가 됐으면 요걸 이제 절임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절임다 그러면 굵은 소금 이렇게 뿌려 놓잖아요. 요거는 소금물에 적셔놓습니다. 바로 요렇게 생수 3컵 준비를 하시고요. 굵은 소금, 천일염. 1컵에 1큰술씩 3큰술 넣고 요렇게 녹여주세요. 제가 오늘 꽃대상추 딱 1kg 준비를 하면 상추가 몇 포기 정도 되냐면 한 10포기가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러면 충분하게 15일 정도 드실 수가 있는데 아 우리 집에 굉장히 잘 먹어야 하시는 분들은 2kg 늘려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요렇게 준비를 하시고 요기에다가 상추를 넣어주세요. 근데 상추가 씻다 보면 요렇게 포기포기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것도 그냥 다 씁니다. 요렇게 안쪽에 소금물 약간 묻혀서 요렇게 누워주시고 안쪽에 소금물 살짝 눕혀서 요렇게 누워주시고 요렇게 요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절이느냐 30분만 절임을 해주세요. 15분 있다가 뒤집어 주시고요. 또 15분 있다가 뒤집어서 바로 절임 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닦나요? 안 닦아요? 그냥 바로 쓰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상추김치에 들어가는 채소를 좀 손질을 해볼게요. 자 쪽파는요. 이 앞부분이 너무 굵다. 그러면 요렇게 한 번씩 잘라주세요. 그래야 약간 굵은 게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요렇게 좀 잘라서 준비를 해주세요. 이렇게 굵은 건 4개 정도 넣어주시고요. 요렇게 사이즈를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자 요렇게 됐으면 요거 그냥 뭐 한 1cm 정도 요렇게 썰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붉은 고추가 있는데 붉은 고추는 요거는요. 요렇게 해서 그냥 쫑쫑쫑쫑 썰어주세요. 청양고추 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갓 부위가 굉장히 얇잖아요 상추가.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매운맛을 많이 안 넣으셔도 괜찮아요. 요렇게만 넣어주시고요. 제가 여기 보니까 붉은 고추가 있어요. 요거 말린 붉은 고추거든요. 요거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생수 2컵이에요. 생수 2컵에다가 요거를 넣고 요렇게 불려 놓으세요. 이래야 상추 김치가 맛있어요. 어? 저번에 얼갈이 열무김치 할 때는 그냥 일반적인 말리지 않은 붉은 고추 썼는데 왜 상추 김치에는 요렇게 말린 고추가 들어가나요? 궁금해 하시죠? 말린 고추가 들어가야 상추 김치의 갓 부위가 굉장히 나달나달 하잖아요. 요게 굉장히 달고 맛있어요. 요거 들어가야. 요거 칼칼하고. 그렇기 때문에 꼭 말린 고추 이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또 댓글에 말린 고추가 없는데요. 그냥 고춧가루 쓰시면 안 될까요? 뭐 굳이 없다 그러면 쓰셔도 되는데 이 상추 김치에는 꼭 말린 고추가 들어가야 하니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준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거에다가 들어가는 게 또 있죠. 양파. 양파는 반 개만 들어가면 되는데 요렇게 썰어서 잘 갈릴 수 있도록만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또 배도 요렇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자 이제 우리가 믹서에 놓고 양념장을 좀 갈아볼게요. 요거는 불렸으니까 국물까지 다 넣으셔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잘 갈리겠죠. 그래서 요렇게 고추까지 같이 국물까지 넣어주세요. 두 컵에 다 불린 거예요. 여기에다가 새우젓 2큰술 넣어주시고요. 요거는 매실청 2큰술이에요. 요거는 멸치액젓 2큰술이고요. 고춧가루 3분의 1컵이에요. 고춧가루가 많이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붉은 고추 말린 고추 여기 불려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밥 들어가요. 찬밥은 반 공기만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에다 이제 배. 만약에 보리밥이 있으시면 보리밥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양파. 요거 이제 곱게 가를게요. 이렇게 부어주세요. 저는 이 양념장이 아까워서 이렇게 다 긁는데 여기다가 물 넣고 버무려서 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상추김치는 양념장 양이 굉장히 묽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물 넣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나머지 다진 마늘만 넣어주세요. 잘 섞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얘기해놨던 요거. 쪽파. 붉은 고추 넣어주세요. 이것도 잘 섞어요. 그러면 상추김치는 양념장을 간을 뭘로 맞춰야 되나. 바로 국간장으로 맞춥니다. 왜냐하면 상추김치는요. 갓도 얇을 뿐만 아니라 요거는 바로 감칠맛 있게 먹는데 우리가 상추를 꽃상추를 준비했잖아요. 꽃상추에 있는 약간 붉은붉은 그 기운이 약간의 매콤하면서도 알싸한 맛을 내거든요. 그래서 소금으로 간 맞추면 자칫 쓸 수가 있으니까 국간장으로 간 맞춤을 하셔야지만 굉장히 달달하고 맛있어요. 국간장 4큰술이에요. 저희 집 국간장이 굉장히 시커멓고 맛이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까나리 액젓, 맑은 액젓 조금 넣으시면 더 좋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 상추김치에는요. 저희가 통깨 조금만 넣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이제 버무리기만 하면 되는데 조금 덜 절여졌거든요. 절여지고 난 다음에 버무릴게요. 상추가 벌써 다 절여졌고요. 양념장도 만들어졌는데 제가 이번에는 담기 전에 우리 망고 감독님한테 상추김치의 맛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지금 절임하면서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만 한번 잡숴보세요. 상추김치가 도대체 어떤 맛인가. 이게 상추라서 겉절이라고 생각하고 상추가 연하잖아요. 상추가 연하니까 흐르몬할 거라고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그렇죠. 전혀 안 그러죠. 이거 칼국수 금방 끓인 거에 딱 얹어서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생각하기에 칼국수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상추김치를 이제부터 제가 만들 거예요. 이렇게 대궁에다가 버무려서 이렇게. 저거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더 드려요? 정말? 괜찮아요. 정말? 이야. 이게 겉절이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이거 여름이잖아요. 그 삼겹살 같이 싸서 먹어도 더 맛있을 것 같애죠? 좋아요. 삼겹살도. 겉절이하고 바른 게. 삼겹살도 아주 좋은데 저는 먹어봤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칼국수가 아주 끝내줍니다. 이렇게 해서 대궁만 놓고 이렇게 슥슥 발라주세요. 그리고 안쪽에다가 이렇게 양념을 싹싹싹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쪽에 있는 양념이 싹 스며들겠죠. 우리나라에 정말 몇백 가지 김치가 있는데 저는 여름김치로는 얼갈이 열무김치 외에는 특별한 김치로 상추김치를 정말 강추합니다. 냉장고에 얼마나? 이거는 저는 바로 냉장고 넣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안에서 생걸로 한 이틀 먹고요. 살짝 익혀놓은 상태로 한 3일 먹으면 딱 좋은 것 같아요. 오래두진 못해요. 왜냐하면 상추이기 때문에. 대도 먹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제 대를 자르겠지. 아니요. 대 먹어요. 대 너무 맛있어요. 다 만들어졌는데요. 이거는 제가 지금 금방 만든 상추김치고요. 이거는 제가 금요일 날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놨던 상추김치입니다. 그러면 보시면 제가 이거랑 좀 전에 망고감독이 상추김치 먹어봤잖아요. 이거랑 드릴 테니까 아까 그 맛을 비교해 보세요. 싱싱하네요. 그럼요. 아니에요. 완전 싱싱합니다. 어때요 맛이? 정말 180도 달아요. 정말 진짜. 그 대공을 잡숴보세요. 제가 왜 상추김치를 대공까지 이렇게 해서 먹는지 알겠죠. 이건 좀 매콤하면서 이거는 아주 시원합니다. 시원한 맛이죠. 그래서 여름김치로는 더할 나위가 없고요. 여름에 너무 더워서 입맛이 하나도 없다 이럴 경우에는 뜨거운 밥에 찬물 말아서 상추김치 하나만 딱 올려 잡수셔도 입맛을 확 살리면서 더위를 있게 하는 바로 그런 맛이거든요. 정말 다릅니다. 다르죠. 다른데 상추김치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먹은 줄 봤습니다. 그쵸. 보자기님들 오늘 꼭 상추 어디서 파나 마트에서 파나 꽃상추 대공 있는 거 어디서 파나 구입하셔서요. 금요일 날 만들어서 토요일 날 꼭 맛있게 잡숴보시기 바랍니다. 여름김치는 상추김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